그거 아세요? 세계 최초의 원화가 툴이라는 거? 툴가 제일 중요한 툴퍼보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홀를 가지고 춤을 추출 수 있는 여러분이 참 좋고 멋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. 요거 어떻게 아세요? 툴이 형은 아니에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봤으니까 하나의 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무대에서 내 이야기를 전해드렸다. 존경하는 세계 최초의 원화가 툴이라고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다행이 형들 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그것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